내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내 안식이를 지켜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우상들에게로 돌아서거나 너희 자신을 위해 금속을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여호와께 화목제 희생을 드릴 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그것을 먹어야 한다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그것을 3일째 되는 날 먹었다면 그것은 가정한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 그것을 먹은 사람은 그가 여호와께 드린 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는 내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내 이삭을 주우로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포도원에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마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짓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 이웃을 속이거나 억지로 빼앗지 마라 하루 보러 하루를 사는 일꾼의 품삭술 다음날 아침까지 갖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지 못한다고 그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그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을 그 앞에 놓지 마라 다만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재판할 때 의롭지 못한 일을 하지 말라 곧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해서는 안 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옹호하지도 말라 다만 내 이웃을 공평하게 재판하라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로 험담하며 돌아다니지 말고 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마라 다만 내 이웃을 꾸짖어서 내가 이웃으로 인한 죄의 책임을 또 맞지 않도록 하여라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키라 너는 내 가축들을 다른 종류와 짝을 짓도록 하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마라 너는 두 가지 종류로 만든 겉옷을 입지 마라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지만 아직 몸값을 치르지 못해 해방되지 못한 여정과 한 남자가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 일은 죄가 된다 그러나 그녀가 아직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남자는 여호와께 드리는 보상의 예물 곧 순냥 한 마리를 보상의 예물로 삼아 회망문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그가 행한 죄를 위해 여호와 앞에서 순냥을 죄와 보상의 예물로 바쳐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과일나무를 심는다면 너희는 그 과일을 먹지 못할 것으로 이기라 너희는 그것을 3년 동안 따지 못할 것이므로 먹지 말라 제4년의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찬양의 예물이다 그러나 5년째에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 과일이 풍성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피가 아직 남아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 너희는 점성술이나 심령술을 부리지 말라 너희는 이방 사람의 의식을 위해 머리카락이나 수영을 다듬지 말라 너희는 죽은 사람을 위해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거나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내 딸을 참녀로 만들어 타락시키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그 땅이 음행에 젖어 사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 안식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애하라 나는 여호와다 신접한 사람들이나 무당들에게 가지 말며 그들을 찾지도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그들로 인해 더럽혀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노인들 앞에서 공손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내 하나님을 경애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외국 사람이 너희 땅에서 살 때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을 본토 사람처럼 대해야 하며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외국 사람으로 지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길이나 무게나 양을 쬐 때 정직하지 못한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 정직한 저울과 정직한 추를 정직한 에바와 정직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내기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면 그를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쳐 죽여야 한다 내가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 돌릴 것이며 그를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내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대로 그 땅의 백성이 그의 행위를 외면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얼굴을 그와 그 가족에게서 돌릴 것이며 그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에게 음행을 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행할 것이다 누가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따라 음행을 행한다면 나는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서 돌릴 것이며 그의 백성 가운데서 그를 끊어낼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따로 구별해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 죽음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가늠했다면 가늠한 남녀 모두는 죽여야 한다 계모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두 사람 모두 죽여야 한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는 죽여야 한다 그들은 사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듯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 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죽여야 하며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장모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를 불러 태워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그런 사악함이 없어질 것이다 어떤 남자가 짐승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는 죽여야 하며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과 가까이 성관계를 맺었다면 여자와 그 짐승 모두를 죽이라 그것들은 죽임당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자기 누이나 배 다른 누이나 씨 다른 누이와 결혼해 성관계를 갖고 같이 살았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동족들의 눈앞에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자기 누이와 성관계를 했으니 그는 자기 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떤 남자가 생리 중인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그와 그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녀의 피 근원이 드러났다면 그들 모두는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내 이모나 고모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것은 가까운 친척을 벌거벗기는 것과 같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백모나 숙모와 동침했다면 그것은 백부나 숙보와 성관계를 맺은 것과 같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한 남자가 자기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형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 땅 곧젓과 꿀이 흐른 땅을 주어 너희로 하여금 소유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동물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새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놓은 짐승이나 쇠나 땅에 기어다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불결하게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게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내 것이 되도록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했다 남자든 여자든 신접한 사람이나 무당은 죽여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들의 죽음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누가 보금 20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보금을 전하고 계실 때 배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말해보시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은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예수가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을 예언자라고 믿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렸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종마저 상처를 입혀 쫓아보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자 서로 은은함에 말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겠느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서질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당장 예수를 체포할 방들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찹자들을 보내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결국 권력 있는 총독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찹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 것도 압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것과 속이 다름을 꿰뚫어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날이 오늘 나에게 보여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부활이란 없다고 말하는 어떤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 형 대신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얻어 살다가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째까지 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형제가 모두 이 여인과 결혼했으니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러나 저 세상과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 다시는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오세도 가시떨기나무를 언급하는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몇몇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다윗이 시편을 통해 직접 말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사람이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배당과 잔치의 윗자리 차지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고 남행이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0편 61편 하나님이여 내 울고 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낙심할 때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나보다 높이 있는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내 피난처이시며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밑으로 피하겠습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소원을 들으셨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유산을 내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의 수명을 연장해 주셔서 그날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되게 하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니 주의 인자신과 진리를 세워 그를 보호하소서 그러나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날마다 내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제공평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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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